흡연자의 경우 작은 말초혈관의 염증을 동반하는 버거시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병의 경우 혈관의 폐색을 동반하기 때문에 통증과 색깔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이 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. 금연을 하지 않는 경우 혈관 염증이 악화되어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의 약물치료는 혈관 확장제나 척추자극치료, 신경자극술 등을 통해 2차적으로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.